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von의 김미영 원장의 페이스북에 이런 문장이 최근에 올랐습니다. 요영화 씨의 손을 꼭 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좌우분간이 쉽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당승인 이 나라가 참 딱합니다. 앞으로 공지 업로드와 세 달간 저는 절필하겠습니다. 한국의 우익은 조선 지배계급 수준입니다. 체제 위기 앞에 다들 참 무기력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물론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김미영 von 원장의 주장 가운데 뒷부분 체제 위기 앞에 다들 참 무기력합니다. 이런 지작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 문제를 체제 위기다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을까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공정성 그 자체입니다. 선거 공정성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훔쳐서 권력을 훔치는 일이 일상화되고 그것을 어떤 사회가 발견하고서도 고칠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끝장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정거보전권뿐만 아니라 4.15 종선 재검표 과정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온 윤용진 변호사가 마침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한 이후에 제 돈과 제 시간을 들어가면서 심지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울산 수원 일산 서울재검표 현장에 들어가서 초긴장 상태로 밤늦게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비정상 투표지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제가 상경에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지 서울의 그 많은 변호사들은 다들 뭘 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니 제가 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신은 알아주실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가 자신의 소회를 남겼습니다.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요 일간제 실린 광고를 첨부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첨부한 광고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3구 대선과 4.15 총선 부정선거에 만행정거가 쏟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당장 특별 감사해야 됩니다. 전 국민의 소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반성 없이 3구 대선도 정권의 앞잡이 부정선거 장행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주 큰 광고로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임인 자문단장인 노재봉 정 총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 대표로 있는 민경욱 그리고 부추연의 대표 윤용 대한민국 수호천주교 모임 대표 이계성 부정선거 착결 국민연합의 대표 노재성 이런 명의로 사비를 들여서 5단 통광고라고 그렇게 하죠.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민경욱 전 의원이 소개하면서 이런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적각적인 수사도 촉구합니다. 법에 따라서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 판결을 2년 동안 질질 끌어온 대법원도 정의의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자신의 그런 sns에서 올렸습니다. 4월 2일 조선일본의 나경훈 전 의원이 인터뷰가 크게 실렸습니다. 그 인터뷰의 제목은 조국을 사퇴시키니 바로 정치 탄압이 들어왔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자식들 앞길까지 막는구나. 4.15 총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경훈 전 국회의원이 털어놓습니다. 2020년 총선은 나경훈 대 이수진의 싸움이 아니라 아마 동작구 어릴 것입니다. 나경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었다. 민주당 전체와 친정권 방송이 달려들었다. 주진우와 김의성이 진행한 nbc 스트레이트가 무려 3회에 걸쳐서 우리 아들이 가짜 논문을 써서 예일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 딸과 스페셜 올림픽까지 들고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조국과 똑같이 나경훈도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고 실제로 방송 이후에 지지율이 10%가 빠졌다. 당연히 낙선했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추메 법무장관 지시로 서울대와 스페셜 올림픽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내가 드디어 우리 아이들 앞길까지 막아놓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망했다. 나경훈 후보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을 아주 솔직히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낙선했다고 나경훈 전 의원은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부정선거 때문에 나경훈 전 의원이 낙선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경훈 의원도 저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경훈 전 의원의 낙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나경훈 김진태 오세훈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다만 그들은 부정선거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그들도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부정선거에 침묵했을 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누구도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4.15 총선 이후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4.15 총선의 무결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은 곧바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공짜 점심을 즐기는 것입니다.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치르고 우리는 혜택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굳이 부정선거를 건절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 경력을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 바로 부정선거가 관행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체제의 위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청 가운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권력의 꿀단지에 푹 젖어 있습니다. 김 미영 원장과 융용진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의 발언이 바로 그런 문제를 예리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비겁함과 무관심을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초들이 3구 대선에 나서서 간신히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이익을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이 좋은 선행을 아마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깊이 이해하고 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